민지야, 우리 수도과 들렀다 가자 그래 저 1학년 3반이 어디인가요? 지금 쉬는 시간 맞죠? 동생이 중요한 준비물을 깜빡하고 가서 1학년 건물은 오른쪽이에요 맞춤 저도 그쪽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저랑 같이 어머나, 이러모 형님 맞춤 제 동생도 1학년 3반인데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뭐야, 저 형은 근처 우석중학교 교복인 것 같은데 자두가 저렇게 수줍게 웃는 건 처음 봐 담부턴 서두르지 말고 잘 챙겨가야 한다 알았지? 아, 그런데 형 안 와도 괜찮았는데 미미가 빌려준다고 했거든 우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우연이 있죠? 미미가 제 동생이에요 그래? 내가 길을 제대로 물어봤었네 동생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매번 준비물도 잘 빌려준다며? 아, 아니에요 짱콩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인 거려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언제 집이 한 번 꼭 놀러오렴 네? 언니, 나만 초대했는데 이렇게 우르르 가는 건 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함께 있을 때 얘기한 건데 왜 자구 말이 맞아 친환님 말 들어 사두야 사두야 한참 처졌네 우리 집 가기로 해놓고 왜 여기들 있어? 너희 집? 뭐야, 조별 숙제 같이 하기로 했잖아 우와, 왔다! 근데 어쩌지? 우리 오늘 좀 바쁜 일이 있는데 뭐야, 자기들이 먼저 정한 약속 아니었어? 도대체 바쁜 일이 뭐길래? 쟤네들 어제 온 잘생긴 형네 집에 가는 거래 뭐라고? 야, 너희들 오늘 빼빼로 받았어? 난 엄마한테 한 박스 받았다 엄마한테 받은 빼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유치하게 빼빼로 데이는 무슨 어린애들이나 그딴 거 하는 거지 민주야, 안녕 어머, 사두야, 그거 너도 빼빼로 준비했구나 뭐라고? 아, 이건 뭐 그냥 평소 고마운 사람에게 주는 작은 마음의 선물이랄까? 평소 고마운 사람? 나도 하나 준비했는데 괜히 오해하는 거 아닌가 몰라 이따 수업 끝나고 줄 예정이야 수업 끝나고? 에이 얘들아 최자들왕 민지랑 여자애들이 가져온 빼빼로 누가 다 받았는지 알아? 그 멋있고 잘생긴 형이 받았대 뭐라고? 으응? 내 친구 형이 그 형이랑 같은 반인데 그 형 학교 대표 농구 선수래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완전 인기 폭발이라고? 그 얼굴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야 동구 선수 치고 그렇게 엄청나게 꿈기도 아냐 어? 야, 저기 그 형 아니냐? 마, 말도 안 돼! 돌 속 겨드랑이 돌까지! 저, 얘들아! 미안한데 거기 공 좀 던져주겠니?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 혹시 과자 좋아하니? 난 과자는 잘 안 먹는 편이라 너희들은 초등학생이니까 과자 좋아하지? 초등학생이 애도 아니고 과자 안 좋아해요! 음, 이건 귀여운 소녀한테 받은 거야. 이름이 자두라고 했던가? 더 이상은 못 참아! 너 따위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걸 알게 해주마! 기다려! 너보다 훨씬 멋있어질 거라고! 저기, 꼬치님! 키 빨리 크려면 어떤 운동 해야 돼요? 저기, 너 초등학생 아니냐? 또래에 비해 작아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로는 안 돼요! 키 크는 운동 좀 알려주세요! 물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은 많지 장애물 달리기처럼 점프와 달리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자주 하면 아주 좋고 어떤 종류의 스트레칭 말씀하시는 거죠? 뭐, 뭐야? 넌 언제부터 여기 다녔어? 오늘부터다 왜? 넌 신경 끄셔 둘이 친구로구나? 마침 잘됐네 원래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란다 내가 육상부 주장한테 말해서 간신히 빌린 거야 그래? 나도 우리 아빠한테 부탁해서 간신히 빌려온 녀석이 있지 어? 평범한 운동으로는 그런 강적을 상대할 수가 없어 마을을 이기면 그 형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달리는 거야 аласьert 다시! 으흐! 으흐! 이러 Doom 내일도 6시 학교 운동장 하루라도 쉬지 않겠어 그야 동문이야 내일도 6시 학교 운동장 하루라도 쉬지 않겠어 나 0.5cm 컸다 나도 오늘 재봤는데 0.6cm쯤 컸다 자두야 민지야 이번 주말에 우리랑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공짜표가 생겨가지고 영화? 글쎄 우린 주말에 다른 약속이 있구나 그래 같이 가자 그럼 팝콜은 내가 살게 우리가 그냥 기분 맞춰주자 쟤들 요즘 집에 안 좋은 일 있는 게 분명해 진짜 바르자마자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며칠 만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더라고 넌 언제 발라볼 거야? 오늘 밤에 당장 넌? 난 여기 나오기 전에 이미 듬뿍 발랐지 그래 좋아 며칠 후에 한번 비교해보자 얘들아 좋은 아침 지각생은 없죠? 윤석이랑 성훈이가 아직 안 왔는데요? 윤석이랑 성훈이 둘 다? 아니 지각도 안 하던 녀석들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교장선생님? 아침에 전화해보니까 둘 다 새벽같이 나갔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사과라도 났으면 얘들아! 성훈아! 윤석아! 윤석아! 둘 다 학교에 안 왔어요 혹시 뭔가 지피는 데 없으세요?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놀이터에서 윤석 군하고 몰래 뭔가 주고받으시던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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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에? 아니 이게 뭐야 음... 어? 이거는... 근데 아저씨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 이거 한 통을 다 썼으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지? 일단 여기 있다가 어두워지면 나가서 방법을 찾아보자 도련님? 서... 성훈이 윤석이? 저... 저게 뭐야? 안돼! 거짓말! 안돼요 도련님! 안쪽은 위험해요! 얘들아! AME! 저렴한 인식问题 으아! semble에 lessly ione 거짓말 노른 서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